오늘 드림스탁 나우 시간에서는 NH투자증권 정주환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실적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도 한데 다양한 지표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갔나요? 일단 전일 지수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일 다우 지수는 플러스 0.04%,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5%를 기록하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양호한 소비 지표에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시현했는데요. 미국 9월 소매 판매 전월비는 예상치인 플러스 0.3%를 상회한 플러스 0.7%로 기록됐고요. 그리고 전년비로는 플러스 3.75%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예상보다 강한 미국 소비에 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2년물 금리 10pp 이상 상승하면서 5.2%대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서 기술주는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금융주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점 이런 점들은 또 금융주 관련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 지켜봤더니 사실 큰 속보가 하나 있었었죠. 미국 쪽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의 제재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ASMR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꽤 잘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미 상무부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사양 AI 관련 반도체라든지 장비, 부품 이런 애들을 금지시켰는데 이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또 우회 수출까지 금지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사 제품이 수출 규제 대상이 포함된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었고 또 중동 이슈도 있었죠. 이스라엘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취소되면서 요르단 방문이 또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도 증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이슈도 있었고 미국의 제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 그런 반도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전날 그나마 올라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꽤 그래도 삼성전자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코스피가 플러스 0.08%, 소폭이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고요. 2,462.20포인트의 강세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 급등, 중국 GDP 호조, 이런 호재와 악재들이 뒤섞이면서 지수는 등락을 반복했고요. 고금리 여파 때문인지 보험이나 은행 같은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1.40% 하락한 808.89포인트의 마감했는데요. 국내외 수급 불안 때문인지 바이오테마가 전체적으로 아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한양행 마이너스 17%대를 보였고요. 오스코텍은 마이너스 20%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운수창고, 은행, 보험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약세를 보인 종목들은 의약품, 음식류 섹터가 있었습니다. 네. 국장은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프리마켓이 그래서 더더욱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SMR 그리고 JP모건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 영향 어떻게 미쳐지고 있나요? 일단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ASML은 매출이 컨센서스를 한 0.8억 유로를 하회했습니다. 다른 점들은 좋았는데, 이게 조금 걸리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이 현재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연말에는 변곡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요 회복 패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과도기가 지나면서, 아무래도 2024년에는 2023년보다는 조금 저조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과도기가 지나가면서 2025년에는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살짝 여쭤볼게요. 테슬라랑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테슬라랑 넷플릭스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봤을 때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이용료 수준을 올린다고 해도 탈출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컨센서스를 하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은 제한사항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와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국장 그리고 미장까지 저희가 쭉 알아봤는데, 요즘은 인도 시장이 그렇게 핫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 한 저번주인가 저저번주 방송에서 제가 중국을 대체하는 인도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선진국은 세상에 없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본주의 사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증가시켰죠. 그리고 반대로는 신흥국은 저임금, 또 값싼 노동인력, 젊은 인구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80년대 성장에 기반이 된 이런 인구 보너스 효과, 이 인구 보너스 효과가 지금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 실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국가가 바로 이머징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이 아닌 이번에는 인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래산업, IT, 소프트웨어의 강국인 데다가 공용어로 또 영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향후 경제, 또 금융시장에 있어서 크게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국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4억 명이 넘는 인구가 되다 보니까 파이도 굉장히 크고, 또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기반해서 인도는 이제 글로벌 신공장으로 나아갈 채비를 다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급제라든지 종교적이나 지역적인 관습 같은 것들은 아직도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관찰하자면 또 관심 가져봐야 할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많은 공장들도 실제로 인도 쪽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중심이 인도 쪽으로 더 미래가 밝다라는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인도 쪽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기 전에, 그럼 인도라는 문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계급사회, 카스트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죠. 일단 인도 관련해서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그 카스트제죠. 이 계급제도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계급제도는 카스트제도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카스트제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카스트제도, 아시다시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이 외에도 만져서는 안 된다, 불가족 천민, 보여서도 안 된다, 불가시 천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카스트제도 외에도 직업과 성실을 기준으로 수많은 자티라고, 자티라는 계급으로 또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티라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데요. 실제로 자티라는 게 인도 내에서 약 3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자티 관습법, 종교적인 지역적인 관습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티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정부가 독립과 함께 카스트제도를 철폐했지만, 여전히 관습법상으로 계급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자유경쟁이 가져오는 사회발전을 계속해서 이끌어온 한국 투자자들 입장으로서는 계급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건 사실이죠. 이런 점들이 어쨌든 인도 시장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인도 생각하면 대통령의 힘이 오히려 약하고, 지역 군주의 영향력이 더 큰 분위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도의 지역 군주, 마하라자라고 하는데, 이 마하라자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도 정말 총리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역의 군주, 마하라자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외부에서는 인도를 하나의 거대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도가 영국에 지배되기 전에는 지역 군주들이 항상 결정을 했다고 할 정도로 지역 군주들, 마하라자의 힘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례를 들자면 사실 포스코, 저희 한국 기업 포스코가 2005년도에 오디사주 일관제철소 착공을 추진했는데, 2017년에 지방정부 또 지역 주민의 발발로 이게 무산됐다고 하고요. 2006년에는 미국 유통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월마트, 월마트가 인도에 있는 기업들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지방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6년이나 연기되다가 결국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군주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도 증시가 좋다라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도 중앙정부의 힘이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는 풀려가지 않을 제한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하면 이 IIT에 떨어지면 미국의 MIT에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IT에 대한 인재성과 그 수준을 굉장히 높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MS나 구글의 CEO도 인도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되게 웃겨요. 저도 IIT, 인도 공과대학에 떨어진 친구들만이 미국 MIT에 간다, 창피한 일이다, 이런 말들이 되게 인도 내에서는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IT 인력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요. MIT 가면 좀 감사하다고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완전 감사하다고, 저라면서 갔을 텐데. 어쨌든 정말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이미 서부 실리콘밸리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CEO, CTO, CIO, 이런 고위직들에 항상 인도계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인도계 미국인들이 또 숫자에 밝다 보니까, 동북권에 위치한 금융권에서도 이제 그 장악력을 점점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인도 재계 인사로는 미국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 또 시가총액 3위 기업인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있고요. 이외에도 어도비라든지 마이크론의 CEO도 인도계에 속하고, 또 IIT 출신의 CEO를 보유한 기업에는 IBM, 페덱스, 그리고 인포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펩시코, 이 CEO에도 다 인도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계의 인재들이 많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주식시장이랑 저희가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식시장, 일단은 사실 올해 들어서 신흥국 주식시장은 다소 부진했어요. 그에 반해서 선진국 주식시장은 조금 반등한 추세였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시장도 괜찮았고, 유로존도 괜찮았고, 그런데 신흥국은 전체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좋았던 국가가 대만, 한국, 인도를 꼽을 수 있는데, 대만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식시장이 너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데 비해서 조금 올라온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주가 조정받고 올해 들어 반등했다, 저평가된 주식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보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좋았고요, 올해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9월 달에 인도 주가 지수를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인도 주식시장은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인도의 경제 성장, 또 이익 증가에 힘입어서, 완만한 우상향세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내일장 너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엔비디아가 정신줄을 놓고 있네, 정신 차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미국장 그리고 한국장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잠시 눈을 돌리고, 이제 인도 쪽으로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인도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저희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떤 종목이나 ETF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도 관련 ETF 펀드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기업에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기업, 예를 들자면, 임포시스라고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임포시스 주요 고객사, 세일즈포스라고 있거든요. 세일즈포스의 고객사가 기존 이용하던 서비스, 플랫폼에다가, CRM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임포시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눈여겨보셔도 좋을 기업인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사실 인도 대표 거래소인 NSE, NSE에 상장된 주 50 종목에 투자하는 니프티 50, ETF라든지,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장 너무 혼란스럽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인도 쪽으로도 한번 추천 종목들 제시해 주신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ELS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지수형 ELS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저번 주에는 코스피 200, 유로스탁스랑 S&P 해가지고, 미국, 유럽, 한국 이렇게 세 가지 기초 자산으로 이루어진 ELS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수형 ELS가 아니라 종목형 ELS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건 테슬라 종목형 ELS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조기 상환, 총 3년 상환 주기 6개월로 구성된 ELS고요. 낙인은 35 낙인. 쉽게 말하자면, 3년 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 75% 깎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전 수익률 지금 연 10.20%인데, 이 수익률을 그대로 지급해 주는 상품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가드베리어 50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가드베리어 50, 가로치고 2차라고 적혀져 있는데, 2차 조기 상황까지 한 번도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면, 연 20.40%의 수익률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ELS 상품인데요. 사실 쉽게 말하자면, 테슬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만약에, 1년 뒤에 테슬라 마이너스 20% 빠졌다.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고대로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ELS에 투자를 하셨을 때, 반토막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20%에 빠져있는 테슬라를, 플러스 20.40%의 수익률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ELS가 변동성 장세에서는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삼아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ELS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드림스탑 나우에서는 다양한 실적 이야기와 함께, 인도시장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정주환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